여러분! 니엘이가 정글에 갑니다! 우와 축하해요! 축하해요! 준비가 됐나요? 니엘이 형? 네 저는 지금 다 준비 완료. 다 챙겼어요? 네 다 챙겼어요. 지금 뭐 챙겼어요? 저는 칼! 칼하고 그 다음에 포클! 포클 또 왜 챙겨? 칼하고 옷! 끝! 저는 제 자신만 있으면 돼요. 선풀림도 챙겨주세요. 선풀림도 챙겼어요. 비누랑. 비누랑 펑클렌즈 챙겼어요. 다 챙겼어요. 선풀림도 챙겨주세요. 심장이 어떠시죠? 지금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. 심장이 말고요. 심장이. 네 그러니까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거리고요. 가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뭘 하고 싶으세요? 어... 일단 정글에 그냥 가보고 싶어요. 뭘 할 거냐고요? 가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리키 기자입니다. 네 리키 기자님. 선생님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운동은 잘하고 있습니까? 네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주시죠. 접영 접영. 아 자유 형. 배 형 배 형. 병이 형 병이 형. 자 접영. 한 팔 접영. 한 팔 접영. 한 팔 접영. 한 팔 한다면 너 두 팔 안 하자. 나 두 팔 안 하자. 나 두 팔 안 하자. 나왔습니다. 뭐야. 자 다음 기자 질문 있나요?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거기 가서 물고기 무슨 물고기 잡을 것입니까? 어... 거기 가서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몰라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고기. 네 꼭 잡아서 담아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추초해서 꼭 키우고 싶거든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글에 대한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 정글 가서 재밌는 모습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걱정해주시는 엔젤 분들께 우선해주세요. 네 걱정해주시는 저희 엔젤 팬 여러분들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조이틴탑 많이 사랑해주세요. 조이틴탑 이제 곧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. 정말 여러분들도 밝은 모습 현참 모습으로 조이틴탑을 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